농축액이 오늘 연료병. 근데 이게 홈앤쇼핑에서 구매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정관장은 홈앤쇼핑에서, 이거 저 강조에 말씀드릴게요. 왜 정관장은 홈앤쇼핑에서 가져가셔야 되냐. 10% 할인이 되고요. 10% 정립금 챙겨줄 수 있는 곳, 이곳이 바로 홈앤쇼핑이고요. 홈앤쇼핑의 단독 조건으로 34,800원에 즉시 할인이 들어갑니다. 정립금도 3만 원이 넘게 챙겨 드리다 보니까 정관장 구매하면서 내가 혜택도 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정립금까지 이렇게 다 챙겨가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겁니다. 이게 100g들이 한 벽씩 한 벽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아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스푼도 다 안에 통보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딱 뜯으셔가지고요. 안에 좀 내용을 보여드리자면, 보세요. 굉장히 진하죠. 눈으로 보시기에도 건강함이 그대로 전해지실 텐데요.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고서에 나온 전통 제조기법으로 여기에 홍삼의 기능성을 더 강화해서 만든 농축액이라서 꾸준하게 대놓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. 100% 6년대 맞죠? 네, 맞습니다. 100% 국내산 맞죠?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관장인데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. 당연하겠지요. 그래서 홍삼 정옥구가 백화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, 홈앤쇼핑에서도 제일 많이. 1초당 5병 꼴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. 이거 제가 한번 좀 먹어볼 텐데, 어떻게 먹냐면요. 스푼 동문도 있으니까 그냥 딱 떠서. 네, 정관장 정옥구는 8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는데요. 그대로 드실 수 있으세요. 정말 부드러워요. 아니, 농축액을 그냥 스푼으로 떠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? 물에 타는 거,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떠서. 바쁜 아침에 남편 나갈 때 그냥 떠서 한 스푼 먹이시고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학기잖아요. 바로 코앞에 있지요.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다져줘야 될 때예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나 정옥구에는 국내산 벌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홍삼의 쓴맛 때문에 꺼려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달짝지근해요. 숟가락에 남아있는 것까지 아이들이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정말 먹기 좋은 제품이니까 더 좋으실 겁니다. 참고로 저희 매영이 진짜 이 동축액을 못 먹었어요. 홍삼은 먹어야 되겠는데. 그런데 정옥구를 제가 소개를 해주니까 정옥구는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. 여러분, 홍삼을 쉽게 섭취를 잘해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런데 홍삼을 왜 먹냐 이거예요.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면역력 말씀드렸죠. 날씨 추운 한 겨울보다도 사실 면역력 이슈가 되는 건요. 계절밖에는 환절기라고요. 특히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면역력 관리가 진짜 비상입니다. 여러분,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.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면역력 증진에 도움받아 보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피로 개선. 저도 요즘 그렇게 구분해요. 맞습니다. 지금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. 피로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풀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피로 개선에도 기능성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꾸벅꾸벅 오후 되면 좋으시는 분들 많죠. 일명 봄조름이라고요. 혈소판 응지벅지를 통한 혈액 크림이에요. 환절기에 또 이제 혈액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혈액 크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. 깜빡깜빡하시는 분들 많죠.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산화입니다.